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선의 부르지즘이 내게 다라고 애급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선을 애급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쎄 황야롱한 바다 노른 꽃은 노른 꽃의 변경 속에서 주문한 대신을 벗으라 이곳은 번간 땅이라 노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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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게 다라고 노쎄 자유롭게 해 오 친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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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zum itution가 오ك이 그를 던져라 던질이니까 땅 위에 내가 던질이니까 땅 위에 말씀대로 던질 수 없나이다 날 지켜주는 집안이 옵니다 광야에 홀로 사는 사람을 홀로 몸을 지켜야 안녕하오니 오 주여 그를 던져라 못해요 주님 그를 던져라 그를 던져라 던져라 모세 어린!!! Et hoice 저 손으로 막 tengo 여름 오 몫이 날아 저녁 나 아멘 노ết 아멘 주여 당신 모르십니까 주여 사람의 풍수는 옛부터 샘을 잡는 것이 아니온대 어찌 잊으셨듯이 오 주여 뱀이 변하여 뱀이 변하여 심판이 되었네 뱀이 변하여 모세 내가 무엇이 말인지 모세 모세 고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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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아멘